너의 목소리가 부여! 음치 있나요? 실력 잦나요? Let's get it on! 공백! 오늘따라 유난히 웃지 않아 네가 왠지 슬퍼 보여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 말고 그래도 나 너의 눈물에 방해 내 하늘은 보내셨네 깊게 내쉬는 숨이 내 맘은 진짜 난 너의 빛이 될 게 그림들 걷어져 위치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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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강아 실력자라면 보이스 퀴즈 출신 실력자들이고요 인치라면 너먹고에 나오고 싶었던 오락 부상과 반장입니다 사강아 이름이 사강이에요? 굉장히 어리고 가죽 자켓 입고 굉장히 끼가 많았던 친구인데 몰라요? 몰라요? 어머, 죄송한데 다른 가발 쓰고 다른 친구 온 거 아니지? 2번입니다 2번! 그 친구이길 바라는 마음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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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relation 얼굴 찍고 잊지 말아요 보이나 웃는 게 더 깨뻐 얼굴 찍고 잊지 말아요 보이나 웃는 게 더 깨뻐 얼굴 찍고 잊지 말아요 보이나 웃는 게 더 깨뻐 금연하게 웃는 게 더 깨뻐 그렇게 슬퍼 고려하지 말아요 그렇게 슬퍼 걱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마음이 다른 어떤 저 부족한 점을 쳐줄 수 있을까요? 댄스 좋아요. 또 참 싸우시기. 2번 글이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나이소!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보컬, 정상왕, 이은성입니다. 아, 이 친구들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밴드를 결정했군요. 무대를 봤었어요. 그 뽀금뽀금마리하고. 맞죠?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한 5년 만인 것 같아요. 저기서 연기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무표정으로 시작하셔서 안 좋은 생각 다 하면서 막. 처음에 이은성.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를 때 사왕이가 화음을 쌓아주고 이런 걸 봤을 때 옛날 그런 추억들도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